맨몰차게 튕기는 거야. 지금 무릎박동사에서 하는 것처럼 맨몰차게 튕기고 진짜 싫은 거야, 진짜 싫은 거야. 자, 갑시다. 아, 오빠. 야, 너 왜 저를 불러내고 그래? 아유, 오늘도 보기로 했잖아. 근데 왜? 너 혼자 보기로 한 거지, 내가 너 보기로 했니? 아,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 뭘 변해? 왜 그래, 오빠.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어떤 사이이든가? 하지 마. 오빠, 오빠. 야, 유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긴. 야, 유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긴. 잠깐만. 아, 오빠. 얘기했잖아, 너 싫다고. 왜 갑자기 그래? 뭘 갑자기 그래? 원래부터는 싫었어. 어머. 어떻게 사랑이 변해? 어떻게 사랑이 움직일 수 있어? 아니, 나 너 사랑한 적 없어. 미안. 아니, 침 뱉잖아. 아, 침 뱉지 마. 어떡해. 너 왜 눈에 침 뱉어? 나 여자 있는 거 모르냐? 너 만날때도 여자 만나고 있었어. 양다리.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어머니. 그래, 그래. 아이고, 시계. 아이고, 그래, 그래. 어머니 시계 뾰. 아이고, 마마나. 이제 깔끔하게 잠깐 해라. 뭐야? 오빠. 고작 이런 애였어? 고작 이런 애? 자기본도 못한 여자야, 자기본도 못한 여자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여자야? 나한테는 세상 최고로 예쁜 여자야. 나한테는 여자. 애 봐라, 애 봐라, 애 봐라. 애 봐라, 애 봐라. 애 봐라, 애 봐라. 어디 가. 어디 봐봐. 죄송한데요, 저 유도했거든요. 우와, 우와, 무서워. 유도했는데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몇 살이야? 먹을 만큼 먹었어요. 저도 밥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유리양이 계속 얼굴에 웃음기가 있었어요. 아 웃음을 잘 못 참아요. 감정을 딱 잡았어야 됐는데 도저히 웃음을.. 이 상황에 인정을 못 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씨가요 개주에요 개주. 왜 개돈 그 돈을 들고 튄거에요. 효연씨하고 서현씨가 이 사람을 잡은거야. 내 돈을 달라고 아줌마들 한 번 싸움을 한 번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돈을 달라고 하고 저를 때 못 주겠다고. 자 레디 액션! 이거 참.. 앉아 앉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주시면 안돼요. 왔어? 뭐..뭐가? 주시면 안돼요? 내가 뭐..뭐? 내가 물자 물자 또 이역까지 와나? 야 나 울아! 왜 울지마.. 주실때도 된거 같지.. 뭘 줘 내가! 죽고 없다니까! 세련아 한잔 울어. 술은 줄 수 있어. 뭐야 지금 돈도 없는데..뭐 뭐야? 아이고! 사람 잡네! 술 내줬어 지금? 내가 조금 먹었는데.. 나..나 지금 없어 나는.. 아줌마야.. 아줌마.. 지금.. 지금 안 주시면 이자까지 청소 주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빨리 주세요. 야 서연이 용기내서 말했는데 묻혔어 지금. 서연이.. 아줌마 일어나. 뭐라고? 일어나. 일어나면 내가 못 일어날 줄 알아? 아휴.. 밑에 돈이 딱 돈. 사실은 술 시간 종이지만.. 뭐하는 거야! 돈! 뭐하는 거야! 이거 돈 막은 돈이야! 땡기니까 돈, 돈이라고! 지금 왜 일어나는데..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너가! 가요? 가요? 아니.. 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아줌마! 저기요! 아줌마! 아니.. 아줌마! 여기 지금 뭐 난리 났나? 아줌마 지금 왜? 우리 지금 돈 받으러 왔는데.. 뭐가? 뭐야 잠깐만.. 이쪽도 피해자야? 뭐야.. 이 사람 몇 항을 뛴 거야? 왜? 뭐라고? 정매 이구메! 아니 여자네 집 약해서 뭐하는 거야? 왜? 아니 여자네 집 약해서 뭐하는 거야? 아니 여자네 집 약해서 뭐하는 거야? 아! 소영아 이거 너무 짧게 났나가 아니야? 맞아! 정신차장! 아니.. 때리봐 때리봐 때리봐! 나 봐! 소영아! 3만원 줄게 3만원 줄게! 뭐라고? 아니 소영아! 나한테 따졌다니까 열이 뻗치잖아! 우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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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나는 절대 돈 못 져! 못 져! 없어! 다 써 그랬어! 전 여보 여깄는데? 그거 대본이야! 뭐야 너! 대본이 대본 오늘 막 함먹이나 사부작 사부작 읽기 위해서 띠용띠용 소리도 하자! 돈 없어! 배짱야 배짱! 소영아! 상대하지 마! 상대하지 마! 소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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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말해야 되요? 소영아! 소영아! 켤넣용! wirklich 기대해줘요! 소영아! 저 왜 오늘까지 얘기하는 거야? 소영아! 세대본 envelope! 세 receiving 돈 어디 있었어? 뭐? 세 receiving 돈? 그래도 안 주고 shaken 하려고요! güzel. 나는 돈 못 져! 내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키즈아 이제 순위 남을 CS고기 하면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해봤는데? 봐봐, 머리라도 밀지 그럼. 얘들아, 토니아트 1억이야, 1억. 나 진짜, 나는 돈이 없다니까. 혹시 모르지? 모르카만 내가 이야기해줄게. 모르카만 내가 이야기해줄게. 나 유도했어. 저희가 이제 연기 속 두 번째 시간인데 너무 장중이 발전하셨고 일칠 동안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앞으로 연기 속이면 또 연기 선생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꾹꾹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깜짝 놀란 연기 선생님이 저희와 함께 연기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감정 컨트롤 테스트에 뽑힌 최후의 멤버 태연, 수연, 썬. 세 명에게는 최고난도 공포의 방. 양보실이 기다리고 있다.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캐릭터와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연기를 펼쳐야 한다. 과연, 마지막 테스트 필름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최종 테스트입니다. 세 분은 여기서 관찰을 해주시고요. 써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사이언이의 정체는 진짜 괜찮아요? 어떻게 해. 이게 뭐야 이게. 최종 테스트에... 아 깜짝이야! 네! 민혁투소니는 혼자야. 양호씨를 향하게 됩니다.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아니죠? 아직 시작 아니죠? 내가 문병 가면 세윤이가 완전 좋아하겠지? 거기다가 꽃냄새를 맡으면 없던 기운도 팍팍 생길거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wym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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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하recht tema 으악 왜요? 어디 아파요? 종료 잘 Tae&여 랄랄라 다른 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갈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간다고 세은아 라라라라라라 음이 샵이 되어버렸는데요? 네 오늘 여십시오. 밝은 표정이요? 밝은 표정으로 징 아 어? 선생님이 주무시네? 응 조용히 해야겠다. 꽃은 저기 테이블에 놔야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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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꽃을 꽂아 놓으니까 저 분위기가 확산해. 아주 그냥. 와 진짜 강하다. 강하다 진짜. 쏜이 이렇게 강해? 쏜이 원래 강하지?